이 사람,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 근데 사아가 힘이 쏙 빠져요. 이 사아아아아아아야면 안되지. 사아에다가 힘 딱 힘 들어야. 응? 그런 것을 좀 어간을 알아서 해왔어. 알았지요? 네.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막 확 화가 남스러움. 막 혼내주고 싶고 막 그래. 내가 한 번 넣어줄게. 자, 중중고리 내가 한 번 넣어줄게. 네. 뒤에 거를. 왜냐면은 이제 이놈은 안 배울 거지만 이제 다음 시간이라도 배울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여행간 담스롱. 그것을 생각해서 내가 이놈을 넣어주는 거여.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흥보 마누라 이거 나온다. 응. 흥보 마누라 나온다. 이놈 해줄게잉. 네. 잠깐만. 잠깐만요. 알았다. 얼렁얼렁이요. 됐습니다. 할게잉. 네. 흥보 마누라 나온다. 흥보 마누라 나온다. 어디든. 어디든. 어 거디든. 도건 폅시다. 돈. 도와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잔해야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백상 끊었을 때 팝귀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지원 억억을 가진 돈. 부위기 공명이 붙은 돈. 이 놈은 도나. 아하나 도나. 어디 갔다 이제 오거느냐. 어르시구나 돈 봐라.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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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이렇게 해야지. 그 놈을 들어. 들어갖고 오면은 다음에 배우기 한결 씹자네. 많이 들어. 결석을 해도 그 놈 들으면은 자꾸 들으면은 다음에 배울 때 안 씹겄는가. 흥보 마누라 나온다. 어디 돈. 어디 돈. 어디 돈. 어디 돈. 도건. 법시다. 돈. 도와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잔해야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이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 끊었을 때 팝귀처럼 둥글 둥글 생긴돈. 생살지 원억을 가진돈. 부위기 공명이 붙은 돈. 이 놈. 이 놈. 나. 아. 도. 나. 어디 갔다 이제 오거느냐. 어르시구나. 돈. 봐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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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이렇게 해야지. 그 놈이 들어. 들어갖고 오면은 다음에 배우기 한결 쉽잖아. 응. 많이 들어. 응. 많이 들어. 결석을 해도 그 놈 들으면은 자꾸 들으면은 다음에 배울 때 안 쉽겠는가. 응. 응. 많이 들어야. 응. 그 저기 뭐야. 흥타령이나 뭔나. 누구 하나 찍어. 좋은 놈 하나. 그 놈 배우게. 자. 흥타령. 뭘놈. 있어. 뭐여. 그럼 해줄게. 결석 관계로. 만날. 응? 만날 봉짜야? 만날 봉짜인가? 그건가 봐. 그 저기. 그거 했던 거 같은데. 그래도 해. 만날 봉짜. 그런 것이지. 노래가. 만나. 구수원이 좋아. 만날 봉짜. 이 사아.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 근데 사아가 힘이 쏙 빠져. 이 사아. 사람 하면 안 되지. 사아에다가 힘 딱 힘 들어야. 응? 그런 것을 좀 어간을 알아서 해야 써. 알았지요? 응.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막 확. 화가 남스러움. 막. 혼내주고 싶고 막 그래. 자. 중중고리 내가 한번 넣어줄게. 네. 뒤에 거를. 왜냐면은. 이제 이 놈은. 안 배울 거지만. 진짜. 다음 시간이라도 배울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여행간 담스러움.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내가 이 놈을 넣어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흥보 마누라 이거 나온다. 응. 흥보 마누라 나온다. 이놈 해줄게잉. 네. 잠깐. 잠깐. 아 이따. 얼렁얼렁이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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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안아.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문. 낸. 사람도. 잘난 돈. 맹상 꾸는쓸대, 팝귀 thrown. waist. turn low. Obrigado. 흥보 마누 gucken. Wer alguém cùng. 우리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하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거느냐 어르시구나 돈 봐라 돈돈 토거 하으건돈 돈돈 돈돈 봐라 이렇게 해야지 그 놈이 들어 들어갖고 오면은 다음에 배우기가 한길 쉽자네 많이 들어 결석을 해도 그 놈 들으면은 다음에 배울 때 안 쉽겠는가 응 응 뭐지? 그 저기 뭐야 흥탈형이나 뭐 나 누구 하나 찍어 좋은 놈 하나 그 놈 배우게 흥탈형 얼른 있어 뭐여 그럼 해줄게 결석관계로 응 만날 뽕짱? 만날 뽕짱가 그건가 보다 그거 했던 거 같은데 그래도 해 만날 뽕짱 그런 것이 노래가 만나 구수원이 좋아 만 낫 뽕짱 만 만날 뽕짱 맑 낫 뽕짱 마 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